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인 네이버 웹툰이 오늘 미국 뉴욕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상장 첫날 주가가 9.5% 오르면서 전체 시가총액도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상장 행사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도 참석했습니다. 오늘 상장으로 회사 측은 우리 돈 4천억 원 이상 자금을 모았습니다. 네이버는 상장 후에도 60% 이상 지분을 갖고 이사 선임 권한을 갖게 됩니다. 웹툰이 1번째 walkway 5.2% K Site 10.1% K Site 10.2% K Site 10.2% K Site 10.2% K Site 10.4% K Site